사장님 여기 마사를 여니까 확실히 더덕이 잘 크네요 이제 여기 줄기 여기로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? 출근 혼자 제가 포장한 알방 하나 시앗과 파이프 시앗을 기대를 하고 와 저도 굵다 그쵸? 이거 시앗은 언제뿐인데요? 봄에요? 언제 봄에요? 작년봄에요? 2년 커서 이게... 아 작년봄에 심을 시앗뿐 그렇지 2년 한 개 한 번 뽑아보이소 엄청 굵은데요? 어제 저거 더 굵었다 이거는 많이 올라왔네 안 굵으네 이거 굴래요 이거요? 많이 안 굴래요 그래도 굵습니다 저도 한 번 봅시다 이게 여기 사장님 농사를 잘 주는 분입니다 한 번 뽑아보이소 한 개 뽑아보이소 아 이 칼이 이만하면요 어제 뽑아났는데 집에 가면 와 이만하네 꼭 뽑아보이소 2년 컸는게래 2년 와 좋습니다 더더 2년 1년 아니고 2년 컸는게래 내가 돈 주고 좀 삼아야 되겠네 돈 주고 뭐 이렇게 뭐 야 야 더더 좋습니다 사장님 더더 키울 때 이거 뭐 다른거 뭐 준거 없죠 아무것도 네 네 2년 컸는게더 2년 컸는게더 이게 왜그러냐면 눈권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장님 말씀은 토양이 토양이 좋잖아요 배수가 잘되고 이것도 사질토입니까 맛살이 돼가지고요 그리 이만하잖아요 내가 맛살 먹고 더더기 더더기 심으려고 예 맛살이 뭐가 와 좋습니다 더더기 인육이 하더니 그 더더기 이거야 뭐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응 아무것도 안했어 농약을 줍니까 농클만 이럴로 이렇게 이렇게 야 야 그렇다 그죠 맛있겠네 예 사장님 뜯어보고 복숭아 농사 엄청나게 잘 짓습니다 복숭아 원래 심으면요 당년도에 만약에 23년도에 면모 심으면 24년도에 신비같은 경우는 사장님 원래 몇 박스 땄어요? 5개 땄다고 했는데 평균 8개 땄다고 네 8박스 땄어 이거 몇 박스 땄어 이거 몇 박스 땄어 그래 8박스 땄어 이건 내년에 승모겨났다 알겠네 더덩은 이렇게 키우는데 저도 복숭아 나무도 보여드릴께 잘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여